안녕하세요. 크로마키로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 두 개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배경에 보면 바닷가가 보이죠. 이런 바닷가 동영상을 밑에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악기 연주나 혹은 가수 공연이란 가수라던가 지금 현재처럼 보세요. 여기에 현재 기타 연주자가 바탕에 크로마키한 배경이 아닙니다. 일반 배경을 배경에서 아무데서나 촬영하는 거에요. 촬영해 가지고 이것을 바다와 기타 연주하는 이 사람 일반 동영상을 서로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보세요. 이와 같이 바닷가 동영상에 이와 같이 기타 연주나 혹은 가수 노래하는 그런 화면을 자기가 아무데서나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서 멋진 이런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이 방법인데 크로마키가 필요 없어요. 크로마키가 필요 없이 두 영상을 합성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크로마키 하지 않은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앱을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 터치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돋보기가 있죠. 이 돋보기를 돋보기에 있는 앱 및 게임을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캡컷. 캡컷 라고 칩니다. 캡컷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금색 터치를 하면은 현재처럼 여같이 캡컷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세요. 캡컷이 나왔죠. 캡컷 동영상 편집 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치가 나올 겁니다. 설치 이렇게 나오면은 설치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열기를 터치하겠어요. 자 열기를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라 같이 나와요. 캡컷의 초기 화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 프로젝트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요. 새 프로젝트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요. 그러면 터치하면은 동영상 목록이 나와요. 자기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먼저 그 바닷가의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바탕의 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남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동영상 찰려한 동영상을 혹은 구한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이렇게 구한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중에서 자기가 자기가 구한 동영상 중에서 혹은 찰려한 동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터치해서 가지고 계세요. 툭 터치했습니다. 여기 터치하면 여기 원의 일자가 생겼죠. 그러면 제 아데로 보면 추가로 한 글자가 생겨요.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툭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모니터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 밑에 타임라인에 이렇게 이 동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이 음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음이 아마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막 파도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런 파도소리를 없애려면은 소리를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없애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클립 오디오 음소고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플레이 다시 해볼게요. 플레이 다시 하면은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음을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 위에 가수라던가 가수라면 자기가 노래한 그런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크로마키 필요 없어요. 크로마키 필요 없으면 아무데서나 자기가 집에서라던가 혹은 벽을 두고서 아무데서나 앉아서 혹은 서서 촬영한 노래하는 동영상이나 악기 연주하는 아코디언 섹스폰 기타 연주하는 동영상을 아무데서나 촬영해야 돼요. 크로마키 필요 없어요. 그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하단에 보면 오버레일을 갖고 있죠. 오버레일을 터치합니다. 오버레일을 툭 터치하면 최하단에 PIP 추가하고 있습니다. PIP는 Picture in Picture 영상 속에 영상을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PIP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아까처럼 자기의 갤러리에 있는 영상 사진이 영상 동영상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동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기타 치는 사람 있죠. 지금 배경 보면 크로마키가 안 되어있죠. 배경이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배경이잖아요. 이 영상을 가져오겠어요. 이걸 동그라미를 터치하겠어요.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저 하단에 보시면 추가라는 글자가 생겨요. 추가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딱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지금 모니터에 화면을 누르고 있어요. 이것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오므리든지 늘리면 손가락 두 개로 오므리든지 늘리면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적당하게 이렇게 일단 해놓겠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바닥 바닥과 동영상 위에 파도 동영상 위에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핵심은 이 사람이 촬영된 동영상이 크로마키 동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색깔이 자연스러운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런 뒷배경을 없애버리고 기타 치는 이 사람만 딱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아래쪽에 보세요. 현재 이 기타 치는 사람 동영상이 타임라인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메뉴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켜 보면 여기에 배경 제거 라는 메뉴가 있어요. 배경 제거 배경 제거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메뉴를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니까 자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에 화면에 배경이 없어지고 기타 치는 이 사람만 딱 남았죠. 참 신기해요. 이 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다시요. 배경 제거 라는 이 메뉴를 다시 한번 터치해 볼게요. 다시 툭 터치하면요. 여기 배경이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배경 제거를 터치해서 배경을 없앴습니다. 없앤 다음에 이 배경이 없앴죠. 지금 모니터에서 여기서 화면을 적당히 이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동시킵니다. 혹은 크기도 아까처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요정도 크기를 하고 왼쪽에 요렇게 좀 갖다 놓겠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저 아래에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그리고 또 화살표 또 있죠. 또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요게 저장이 된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이 저장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프레이 한 번 해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하면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리스트가 바닷가 파도 치는 바닷가 동정상 멋지게 결합이 되어서 바닷가 기타 치는 분위기를 조성 만드는 동정상 합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자막을 넣어보겠어요. 자막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막을 넣으려면 텍스트 이걸 터치합니다. 텍스트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터치하니까 왼쪽에 보면 텍스트 추가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텍스트 입력 이런 글자가 뜨면서 자판기가 이렇게 떠요. 여기서 자판기 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 하면 됩니다. 저는 바닷가 에서 이렇게 치우 계세요. 바닷가 에서 이렇게 입력 을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 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다 입력 하고 놨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면 V자 있죠. V자 V자를 터치하기 전에 글꼴 을 터치 하겠어요. 제가 글꼴 을 터치 해보 겠어요. 글꼴 을 터치 했어요. 그러면 글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글꼴 이 지금 선택되어 있죠. 시스템 글꼴 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행 룸 이렇게 있는데 제가 터치 해볼게요. 제가 컴 을 터치 했어요. 화면을 보세요. 유행 을 터치 했어요. 버트 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밑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 많이 있어요. 시스템 글자 입니다. 한국어 터치 해도 있습니다. 여기 룸 을 해가지고 저는 이 글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글자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터치 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글자의 크기 조절 이건 삭제입니다. 글자의 크기를 바닷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을 터치 해보세요. 스타일을 터치 하면 여기서 여러가지 색깔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터치 했어요. 이걸 터치 하니까 이 색깔이 노랗게 됐죠. 이렇게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에 그 외에 편지 복구한 말풍선이 있는데 이 캡컷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인데 아주 애니메이션 독특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터치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터치 하면 글자가 인 아웃 반복 있습니다. 이것은 이는요 이는 키네마스터의 인 애니메이션 과 같아요. 아웃 은 키네마스터의 아웃 애니메이션 과 같아요. 이는 글자가 시작될 때 모양 아웃 은 글자가 끝날 때 모양 반복 은 키네마스터의 애니메이션 글자의 중간 모양 입니다. 반복 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복 을 터치 했습니다. 반복 을 터치 이걸 터치 하면 위 아치가 약간 아치 세럼 보이죠. 파동 터치 이렇게 화면 보세요. 글자 제가 소개하려는 그 다음에 도넛 입니다. 도넛 여기 아주 좀 특이 하더라고요. 도넛 터치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 보세요. 글자가 바닷가 에서 가 죄송합니다. 바닷가 에서란 글자가 도넛 처럼 생기면서 계속 보이죠. 저는 요원에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확정이 됐으면 오른쪽의 V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툭 터치해서 저장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끝까지 가져가게 이렇게 좀 늘려봤어요. 이렇게 늘렸어요. 제가 늘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할 때는 하단의 왼쪽에 뒤로가기 화살표 했죠. 키넷마스터 비슷해요. 뒤로가기 터치해서 없앤 다음에 뒤로가기 없앤 다음에 제일 앞에 플레이 헤드를 타임라인의 제일 앞에 두고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플레이 시키면 플레이 시켰어요. 그러면 기타를 치면서 바닷가에 란 글자를 보세요. 글자 다른 앱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앱마다 특정한 글자 변형을 시키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톱할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동영상에 음악이 들어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음악이 없을 경우에는 음악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배경에 까는 방법은 오디오를 투체입니다. 오디오를 투체요. 오디오를 투체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운드가 있어요. 이 사운드 이걸 투체야 음악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운드 투체면요. 이 캡컷이 틱톡 과 상당히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에 있는 영상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틱톡 아이콘이잖아요. 틱톡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 볼게요. 이걸 선택하면 사운드 추출이 있어요. 위에 있는 이런 데서 사운드를 추출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장치 내 사운드라고 있어요. 장치 내 사운드라는 것은 내 스마트폰 내장 음악이 겠죠. 그래서 장치 내 사운드는 내장 메모리에 있는 내 스마트폰 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리 보면요. 지금 장치에서 사운드 스캔 중에 나와 지금 음악이 지금 제 스마트폰 에 있는 음악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세요.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찾기 힘들면 여기 장치 사운드 검색 이라고 있죠.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 가지고 저는 기타 음악인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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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라는 음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걸 입력한 다음에 자판기 돋보기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자판기 돋보기를 터치하면 현재 보세요. 파크 사이드 파크 사이드 음악이 두개 나왔죠. 아래쪽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터치하면 보세요. 터치하면 이렇게 프레이가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음악이 프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난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플러스를 터치하면 되겠지.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음악이 왔을 것입니다. 이게 와있네요. 아래쪽에 보세요. 와있네요. 여기서 프레 해볼게요. 음악이 들어갑니다. 프레 이렇게 음악을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효과라던가 여러가지 많은 메뉴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기본적인 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기 합니다. 저 밑에 뒤로 가기 화살피를 합니다. 화살피를 터치해서 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것을 좀 자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잘라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위에 있는 바닷가 파도치는 바닷가 있죠. 바닷가 동영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분할 있죠. 여기 분할 제가 짧게 잘라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 딱 터치하면 여기에 분할 됩니다. 뒤쪽을 선택된 상태에서 뒤쪽이 현재 선택된 상태예요. 저 밑에 보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를 터치하면 이렇게 삭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을 제가 선택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분할 터치 하겠어요. 역시 분할을 터치해서 자를 없애겠어요. 음악을 뒷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분할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분할 됐죠. 여기에 삭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삭제를 조금 오른쪽으로 땡겼어요. 이 삭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동영상 여기까지 음악이 있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터치해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기타 치는 동영상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찾는 것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뒤로 가기 해서 기본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오브레이 있죠. 오브레이 오브레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거 기타 치는 걸 찾아서 오브레이 터치했어요. 오브레이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이 기타 치는 동영상이 나타나요. 참 특이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기타 치는 사람을 이렇게 쭉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맨 끝으로 맨 앞으로 맨 뒤로 가는 그런 메뉴는 없어요. 이걸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기타 치는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분할을 역시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해서 그러면 뒤쪽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할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하단에서 왼쪽을 밀면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 삭제를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터치해서 모두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뒷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레이 해보면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출력은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여기 출력입니다. 여기 출력 아이콘 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걸 터치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보니까 해상도가 여기 있는데 480 720 1080 2K 4K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어요. 1080으로 저는 갖다 놓겠어요. 일반적인 동영상 해상도죠.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30이죠. 그래서 30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30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죠. 1초에 프레임이 30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하고서 저 위에 상단의 화살표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살표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내보내기 중 이렇게 나왔죠. 내보내기 중 이렇게 나와서 아주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꺾여요. 이렇게 내보낼 때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각형을 쭉 그립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완성이 되어서 여기 보면 공유 준비 완료 완료가 되어있죠. 그리고 여기서 프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프레이 할 수 있고 다음 인스타그램 화체 페이스북 기타를 누르면 카톡도 나오고 여기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카톡도 나오고 카톡도 나오고 키네마스터 보안풀도 유튜브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도 여기 나오죠. 유튜브도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프레이를 시켜보겠어요. 여기에 완성품을 프레이를 시켜보겠어요. 프레이를 시키면 플레이 프레이가 안되네요. 제후에 완료를 눌려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후에 완료를 누르겠어요. 완료를 눌려야 됩니다. 완료를 투치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데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홈 버튼을 투치해서 여기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 있죠.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투치하면 맨 앞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투치해보겠어요. 투치해서 프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가로로 돌리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크로마키 하지 않은 동영상을 이와 같이 합승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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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